네 안녕하세요 양서정입니다 애리조나 캠프 제가 그토록 원하던 실전 캠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실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범경기를 앞두고 좀 더 바짝 훈련의 성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잔부상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 또 귀국한 선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청백전을 하거나 실전 경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시범경기에서는 퓨처스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도 합류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애리조나 캠프 멤버들이 또 애리조나에서 끌어올린 몸상태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결과보다는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청백전 결과와 또 첫 번째 연습경기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활약상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청백전 순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팀과 비주전팀 지난해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 데뷔하면서 청백전을 많이 했고 그게 또 실전에서의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런 것처럼 올해 캠프에서도 이 청백전이 두 차례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청백전 첫 번째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청백전은 이제 선수들 휴식일 이후에 또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또 추후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청백전에서는 2대2 LG팀과 트윈스팀 청팀과 백팀이 사이좋게 5위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선수의 활약상을 보자면 김현종 선수가 또 3루타를 기록을 했고 손용준 선수가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박동원 선수 1타점이 있었고요 김현 선수도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전팀, 비주전팀 거의 뭐 나눠서 나왔고 지금 잔부상이 있는 최승민이라든지 송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게임에서 좀 빠지고 또 투수 쪽에서도 이제 컨디션이 올라온 선수 위주로 켈리도 이제 불편함이 좀 있어서 켈리는 휴식을 취했고 엔스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섰는데요 엔스 선수가 최고구속 147km를 기록하면서 2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최원태 선수를 비롯해서 김진수 선수라든지 최동원 선수라든지 또 이종준 선수라든지 여러 명의 투수들이 등판을 했는데요 경기는 또 2대2로 끝났지만 주전팀에서는 또 필요했던 이 박동원 선수와 김현수 선수의 적시타가 나왔고 또 비주전팀에서는 손용준 선수의 2루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주전팀도 그렇고 비주전팀도 이 어린 선수들 위주 또 백업 선수들 위주였지만 정말 이 주전들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캠프의 몸 상태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또 경쟁이 될 것 같고요 주전팀에서는 뭐 문복영 선수를 빼고 3루에 김민수 선수가 들어온 것 빼고는 다 나왔고 비주전팀에서는 이제 외야 쪽에 선수가 좀 부족해서 캠프에 추가 선수로 합류한 이 포수인 전준호 선수가 외야로 나갔고 또 허두환 선수가 1루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복영 선수 지명타자로 나왔고요 그래서 라인업을 이렇게 두 팀으로 꾸려서 나왔는데 어쨌든 결과는 2대2로 양팀이 무승부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NC 다이노스와의 2024 첫 번째 연습경기 NC가 스프링캠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노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렸습니다 애리조나가 LG가 목물을 만들고 있는 스코츠데일 지역에서요 이 NC의 스프링캠프 홈구장인 키노 투싼까지 이동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베테랑 선수들 고참 선수들과 일부 주전 선수들은 그냥 스코츠데일에 남아서 훈련을 진행하고 여기서도 무리하지 않게끔 송찬희 선수랑 최승민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잔부상이 있어서 그래서 남아서 일단은 스코츠데일에서 베테랑 선수들은 좀 훈련을 했고 홍찬기, 오스틴 이런 주전 선수들까지도 좀 휴식을 취했고요 젊은 선수들 위주로 젊은 주전 선수들은 신민재, 문성주, 문복영 이 정도만 나오고 남은 선수들은 또 그냥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아마 청백전을 통해서 감각을 좀 끌어올리고 아마 두 번째 경기는 또 우리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좀 하지 않을까 스코츠데일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마 그 경기에서는 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 비주전 위주의 선수들이 NC 다이노스의 거의 뭐 주전급들이 다 나왔거든요 9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일단 양팀 라인업부터 보시면요 NC를 보면은 외국인 타자인 맷 데이비슨을 제외하면은 거의 작년 포스트 시즌 라인업이랑 똑같습니다 도태훈 선수가 거의 작년에도 주전급으로 뛰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 타자가 빠진 자리에만 이제 국내 선수가 들어갔지 거의 다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NC의 주전급들이 다 나왔는데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민재 선수가 1번 타자 2루수로 나왔고요 2번에 문성주 좌익수 3번에 지명타자 문보경 4번에 1루수 김성진 5번에 유격수 김민수 6번에 중견수 김현종 7번에 3루수 구본혁 8번에 포수 김성우 9번에 우익수 손용준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외야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손용준 선수가 우익수로 나왔고요 그리고 선발투수는 손주영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라인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3가지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NC의 주전 라인업이 거의 다 나왔다 근데 LG는 조금 유망주나 백업 위주로 출전을 했다 양 팀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역시 베테랑들이 좀 휴식을 취했다 잔부상이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투싼까지 이동하지 않고 스코츠델에 남아서 휴식을 취했다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본혁 선수가 3루수로 나오고 김민수 선수가 유격수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우익수에 손용준 선수가 외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점이죠 김민수 선수는 일단은 공격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사실 청백전에서 실책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이 유격수로 일단은 백업 1순위로 나올 만큼 영경혁 감독이 좀 올해는 김민수 선수를 좀 중용을 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내야 일단 점포지션이 다 가능하고 일단은 감독님께서 오지한 선수의 백업은 수비력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있어야 된다 타선의 공백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본혁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민수 선수의 유격수로 나왔다는 게 조금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9대4로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은 주요 선수들의 활약상 살펴보겠습니다 문성주 선수가 홈런 포함 멀티틀을 때려냈고요 또 신민재 선수와 또 구본혁 선수도 멀티히트 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복영 선수 3안타 3타점 그리고 청백전에서 3루타를 때냈던 김현종 선수가 홈런 포함 3타점과 도르도 하나를 기록하면서 코칭 스텝에 눈도장을 찍었고 투수 쪽에서는 손주영 선수 3이닝 1실점 폭투로 실점을 하긴 했지만 좋은 피칭을 했고요 또 박명근 선수, 김유영 선수, 이상경 선수가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이상경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의 연습경기 주요 장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NC가 먼저 선치점을 뽑았고 LG 트윈스는 김현종 선수의 상대 선발 김시훈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뽑아내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고요 또 내친 김에 문복영 선수의 역전적 시타가 나오면서 2대1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NC가 동점과 역전을 만들어내서 4대2로 끌려가고 있던 8회였습니다 문성주 선수의 추격의 솔로 홈런이 나왔고요 이후에 문복영 선수의 안타와 김민수 선수의 2루타가 나오면서 2,3로 역전 찬스가 생겼고 여기서 김현종 선수의 결승타,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LG 트윈스가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9회에 연속 4안타를 칩니다 신민재, 문성주, 문복영, 김성진까지 이렇게 연속 4안타가 나왔고요 상대의 실책 등을 엮어서 9대4의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청백전과 연습경기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과정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손주영 선수도 나쁘지 않았고 엔스 선수도 실전 피칭에서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또 타격에서도 김현종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김민수 선수도 안타를 기록을 했고 NC전에서 선발 전원 안타에 멀티히트를 기록한 선수들도 있고 또 문성주 선수도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대로 몸을 잘 만들었고 또 어린 선수들은 정말 코치님들과 함께 고생한 시간들이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대로 개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시범경기 하면서 또 남은 연습경기에서도 또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알아서 준비를 잘해서 전진훈련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